지난 한 주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과 관련한 뉴스들로 시끄러웠는데 외신 보도와 저희 취재 내용을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심혈관계 문제가 있지만 치료를 받고 강원도 원산의 특각에서 요양 중이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오늘 로이터통신은 새로운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중국에서 김 위원장을 위해 의료 전문가를 파견했다는 건데 북한 의료진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중국에 도움이 필요할 정도였다면 간단한 통증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지호 기자가 로이터 보도 내용을 자세히 전하겠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오늘 오전 7시 중국이 북한의 의료팀을 파견했다고 단독뉴스로 타전했습니다 3명의 중국 소식통을 인용했는데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 고위 간부가 이끄는 대표단이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에 대해 조언하기 위해 그제 북한에 파견됐다는 내용입니다 로이터는 또 한국의 소식통을 인용해 김 위원장은 살아있으며 대중 앞에 곧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특이한 동향은 없다는 입장을 유지 중입니다 북한 내부에 특이 동향이 없다고 이렇게 다시 한번 재차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북한 인민혁명군 창건일이었지만 김 위원장의 공개활동 소식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모습을 드러내기 전까지는 건강과 관련된 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박지호입니다